아 악기 너무 빡세히 치지마 촌스러우니까 너무 빡세게 했어 약간 YG 느낌으로 가 약간 촌스럽다 이거 약간 후레하게 가자 후레하게 에너지 있지만 여유 오케이 오케이 여유 약간 이런 느낌? 난 주머니에 손 넣고 갈 거예요 형 너무 여유 있어갖고 야 너무 아저씨 같다 진짜 누가 봐도 MZ분들은 이걸 놀이처럼 하는데 우리는 미션처럼 아니다 난 놀이예요 나까지는 너 완전 미션으로 왔던데 지금? 있어 봐 다시 할 수 있어 팔게 귀엽게 귀엽고 깜짝 알았어 귀엽고 깜짝 땅땅땅땅 뒷모습인데도 귀엽다 뒤에서 봤는데도 귀여워 땅땅땅 오케이 자 그러면 뮤직 스타트 오케이 백만 간다 백만 가 다 너무 좋은데 우리 마지막에 앞에 갈 때 있잖아요 유분이 너무 많이 보여요 필터 치우실 거잖아요 그죠? 아이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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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태에도 просто 뽀샤시 필터 준비 자 이거 올리면 진짜 이거 우리 바로 월드 스타다 어 자 이제 선생님 갔으니까 본인을 써 볼까요? 오케이 자, 거의 5번이 풉니다 좋다, 좋다 자, 왜 100%? 100%? 배구 위험해 카메라 입으면 이걸 깨죠 오케이, 80 82? 82? 그 당시 우리끼리 얼마나 재밌었는지 알겠지? 82 하는 거 같은데? 오우, 안 되나? 개누 거 같은데? 개누 거 같은데? 개누 거 같은데? 미쳤어, 82명 우리끼리 그러고 돌아왔어요 시청자 여러분, 좋은 공간을 참고합니다 오케이 오케이, 신나게 하며 돌아옵니다 자, 재석이 형 입장, 피트 외쳐주세요 피트 외쳐주세요 드랍드 비트 view 시청자 여러분이 전체 whoop whoop 보는 감상 시청자 여러분이 전체 시청자 여러분이 전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